취재해 봐야지 미쳤어? 만나주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잘 해야지 마스크 좋고 연기도 되는 A급 배우로 보자 우리 형님은 얼굴이 팔려서 가자마자 문전받게 당할 게 뻔하고 우리 팀장님은 마스크는 좋은데 연기가 약 미숙해서 뭐래? 됐고 결국 이 구역 미남 배우는 역시 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? 아뇨 저도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좋고 연기도 되는 배우 득종! 괜찮아? 아 진짜 아 진짜 정말 다들 이렇게 사람 막 보실 겁니까? 아무리 그래도 넌 좀 선배 지금 이거야말로 정당한 차이가 아니라 무당한 차별입니다 시계조야 눈깔을 파버린다 하자니 꺄이야말로 광고 회사 싸이 exhausted 여기 guerrilla 생각이 아뇨 지금 아니면 천천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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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